안녕하세요 뉴타입WTV의 뉴타입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W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는 날이죠. 어저께 밤에 마감을 하고, 오늘 랜덤으로 뽑아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건데요. 어떤 분들이 뽑힐지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URL을 복사해서요. 여기 commentpicker.com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진행을 할건데, 유튜브 제 비디오 링크를 여기다 넣으래요. 여기다 놓고, 밑에 보면, 코멘트를 수집하겠다. 예, 코멘트 수집해라. 코멘트를 수집했더니, 코멘트가 83개. 83분이 저에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 2번 보이시죠? 요기서 랜덤으로 뽑게 되는건데요. 요거 조금 가까이 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건담 머그컵을 누가 탈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혔는데 만약에 원하시는게 A가 아니다. 그러면 탈락. A 두 명이 나올 때까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건담 머그컵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네, 과연 누가? 김광지님. B가 좋아보여요.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 뽑을게요. 양용닭다리님. B가 갖고싶어요. B는 아이언맨이죠? 다시 뽑습니다. 스타트. 김철님 C. 안타깝습니다. 네, 스파이더맨인데. A를 원하시는 분께 드릴거에요. C 할 때 또 다시 돌아가니까요. 스타트. 황소민님. B. 아이언맨. B를 원하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오, 재림TV님. 누가 뽑히든 미리 축하드립니다. 야, 대인배. 감사합니다. 김방님. 아, B. 아, 따갑습니다. 아, 권담컵. 예, 감사합니다. 기타치고님. 네, 전 생방 보면서 했어요. 전 권담컵 A 갖고싶어요. 뉴타입 더블님이 항상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거에요.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나오셨고요. 축하합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제가. 기타치고님. 어? 헐. 구독정보가 없어요. 아, 구독정보 없음. 구독정보가 아, 오픈이 안되어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뽑습니다. 대현님 B. 아, 잠깐만요. 민우님 B.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선호님 B. 최원님 C. 이주영님 B. 그로이리님 B. 세종대현님. 오, 이런 이벤트 감사합니다. 에이탑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빨리 한번 가서 체크해보겠습니다. 구독정보. 네, 뉴타입 더블유 있느냐? 뉴타입 더블유 없다. 네, 아, 세종대현님 아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우리 기기분이 B. 아, B 신청합니다. 에이버그컵 이재원님. 감사합니다. 건담 에이버그컵. 건덕 화이팅이라고 써주셨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독하고 계신지. 구독? 구독? 구독정보가 없어. 헐. 제가 구독정보를 오픈해달라고 했죠. 이재원님. 안타깝지만 탈락. 야, 이렇게 어렵나. 김스톤님 B 받고 있어요. 아, 문꼬꼬혜지님 B. 김광진님 B. 아, 박리플고개정 B. 성훈 10님. 심성훈님 A 뽑아주셨어요. 구독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구독정보. 아, 이 채널에는 다른 채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 두천리 C. 이중진님 B. 김광진님 C. 아, 감사합니다. B꼬님 C. 까마귀님 C. 세종대왕님 A 탑나요. 오, 축하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갔는데. 오, 여기 구독정보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오, 잠깐만. 없잖아. 오, 김민호님. 건담 에이버그컵.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구독정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정보. 아, 구독정보 여기. 뉴타입 W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김민호님. 건담 머그컵 첫 번째 승자가 되었습니다. 또 A 한번 다시 또 뽑겠습니다. 오, 재림TV님. 대인배 또 나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하마님 C. 서태진님 A1에요. 오, 축하합니다. 제가 빨리 또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구독정보. 아, 구독정보. 여기 뉴타입 W. 이야, 축하합니다. 서태진님 축하합니다. 영광이에요, 서태진님. 네. 난 알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A 두 명 다 뽑히셨고요. 김민호님과 서태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B로 넘어갑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네오라우스님. 아우, 통해 넣어. 이벤트에 2초. 패스. 아, 이정님. 김민호님 C. 자, 민호님 B. 감사합니다. 빨리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여기 열렸는데. 요, 옆에 보면. 오, 여기 뉴타입 W 바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민호님. 아이언맨 스피커의 첫 번째 승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언맨 스피커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피로트님 C 신청합니다. B. 오,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도 오늘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구독 정보. 구독 정보. 뉴타입 W 없음. 네, 조민재님. 스파이더맨 C. 김광진님. 네, B가 좋아보이네요. 유용한 채널.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한번 확인해볼게요. 구독 채널. 우와, 구독 채널이 많으신데. 뉴타입 W 채널이 있어야 텐데. 어, 여기 있습니다. 뉴타입 W 채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언맨 스피커 두 번째 승자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C로 넘어갈게요. C. 김도지님. 어우, A가 탐네요. 죄송합니다. 백재원님. C 응모하십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도 써주셨고요. 빨리 가서 가서 구독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구독 정보. 아, 키자마자 바로 뉴타입 W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하시는 것부터 처음부터 꾸준히 봐온 고1입니다. 아, 고1 학생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학생이라서 피규어를 아무리 좋아해도 모으는 게 한계가 있는데 뉴타입 W 채널과 블로그 보면서 대리만족 계속 해왔습니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응원하고 멋진 리뷰로 대리만족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 써주시는 분이 되니까 너무나 좋네요. 네, C 첫 번째 우승을 축하하드립니다. 마지막이죠. C 두 번째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님, B 아니면 C인데 B를 뽑아줄게요. 스키. 롱스톱 포켓몬님. 아이언매 좋아요. 기타치구님. 아, 죄송하지만 다 메이커 끝났어요. 양정다카님, B 갖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윤현성님, B. 차민주님. 아, B를 원합니다. 아, B를 원합니다. 개타님. 네, 축하합니다. 일단 한번 또 가서 구독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정보에 없어요. 아, B. 대한민국 B. 아, 루스피드님 B. 네오라우스님. A상신창신거 B9님. 운하유가님 B. 오, 인간 또는 사람 C. 축하드립니다. 구독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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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끝에. 유타입 W. 인간 또는 사람님 축하합니다. 마지막 주인공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섯 분 되셨고요. 김민호님, 서태지님, 이누님, 김광진님, 백재원님, 인간 또는 사람님. 이렇게 여섯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와, 이거 영상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오래 찍어서 빨리 편집해서 예약 걸어놓고 저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뉴타입 WTV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